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역시 고향 만두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칠맛 대박. 너무 구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뜨거워. 뜨거워. 뜨거운 쭈금. 뜨거운 쭈금. 뜨거운 쭈금. jat. 야채를 먹으면 너가 다업을 아주 좋았다. 너무 맛있다. 고소하고 쫄득하네 딸기맛 진짜 이거 강추입니다 돼지고기랑 양파 있잖아요 캐러멜마이징이라고 하나? 이렇게 흐물흐물 할 때까지 볶은 다음에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시원한 고추냉이 고추냉이 너무 맛있다 시원한 고추냉이를 먹으면 맛있고 먹으면 맛있음 겉은 고추냉이 맛있고 맛있어 고추냉이 맛있다 고추냉이를 먹어서 맛있게 먹으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이게 다 먹음... 돈까스에 빠져먹으면 더 맛있어... 꿀맛이 너무 맛있다.... 천천히 먹으면 맛있어... 어우 좋아 아aja 알 sondern 괜찮네 한입 dul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여기까지 잘 먹었습니다.